안녕하세요. 32회 시험 준비하시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시험 볼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 응원하는 박수가 되겠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시작을 했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험 원서 접수는 무려 36만 명 정도 원서 접수를 했지만 실제 2차 시험까지 응시한 분들은 7만여 명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시작하게 되면 끝까지 시험 보는 날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첫 시간인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를 담당하게 된 박용덕입니다. 제 이름은 박용덕입니다. 먼저 첫 시간에는 오리엔테이션을 잠시 하고 정규진도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 제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시험은 지금 해마다 한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1985년 9월 22일 제1회 시험을 실시했다가 지금까지 32번 31회 시험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15회 시험에는 추가 시험을 실시를 했고요. 또 옛날에는 2년에 한 번씩 시험을 보다가 최근에는 해마다 매년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32회 시험은 2021년 10월 30일. 저는 1999년 4월 25일날 제10회 시험의 자격을 취득했는데 옛날에는 4월달에도 시험을 보고 9월달에도 보고 11월달에도 시험을 실시하고 이렇게 시험 날짜가 달랐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예측된 삶을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해마다 매년 10월 넷째 주 마지막 주 토요일날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시험은 10월 30일 실시 예정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옛날에 초창기 때에는 일요일날 시험을 실시했었는데 감독관들도 종교활동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일요일날 시험을 실시하는 게 힘들어서 지금은 토요일날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계속 토요일날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응시 자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시 자격은 원칙적으로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미성년자든 교도소에 복역 중인 사람이든 모두 원칙적으로 시험을 실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시험 못 보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예외가 뭐냐면 첫 번째 부정행위. 시험에 부정행위를 하면 5년간 시험 볼 수 없습니다. 부정행위 5년간 시험 볼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자격 취소 3년간 시험 볼 수 없습니다. 이것 빼고는 모두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부정행위하고 5년 미경과자나 그 다음에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라면 시험 볼 수 없고요. 그 외에는 교도소에 복역 중인자, 신용불량자 모두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정행위가 우리 수능시험 같은 경우는 1년간 시험을 못 보는데 우리는 5년 동안이나 시험을 못 봅니다. 그래서 제가 국토부의 의견은 너무나 불합리하다. 우리도 1년간만 시험 볼 수 없도록 해달라고 건의를 했지만 국토부에서는 공인중개사 시험은 부정행위로 적발된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심려치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능시험 같은 경우는 뉴스에 보면 해마다 부정행위 적발됐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나 공인중개사는 거의 부정행위로 적발된 사람이 없으니까 신경을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 취소인데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31회 합격자를 제외한 지금 공인중개사가 45만 명입니다. 이 45만 명 중에서 1년에 자격 취소되는 사람이 1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격증을 빌려주면 자격 취소 사유가 되는데 빌려줘도 그냥 잘못했다고 바빠서 잠시 자리 비웠다고 하면 자격 취소는 거의 안 됩니다. 다만 공무원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면 형사고발하게 되겠죠. 공무원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양도 대여로 자격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1년에 약 10명 정도가 자격 취소되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자격 취소됐다면 3년간 시험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이런 5년, 3년 이런 것들은 숫자도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데 제가 정리된 프린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4페이지짜리를 내드립니다. 이 4페이지만 정확하게 다 기억하면 80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4페이지를 다 기억하려고 하면 힘들겠지만 시험 보는 날까지 기억하면 되니까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원서 접수가 이제 2021년도부터 달라집니다. 2020년도까지는 열흘 동안 원서 접수를 했는데 이제 내년부터 2021년도부터는 5일 동안만 원서를 접수합니다. 5일 동안 접수를 해가지고 만약에 접수기간 내에 취소를 하면은 결혼이 생긴 인원만큼만 추가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원서 접수를 빨리 해야 되겠죠? 원서 접수는 QNET에서 QNET 인터넷으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옛날에는 방문 접수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인터넷 접수만 가능합니다. 방문 접수를 하다 보니까 학원에서 단체로 접수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통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시험이 시간이 끝났는데도 감독관님 좀 봐주세요. 단체로 이렇게 막 항의를 하니까 통제하기가 곤란해가지고 지금은 인터넷으로만 접수를 하고 인터넷으로 친구하고 같이 접수를 한다 하더라도 같이 시험 볼 수가 없습니다. 섞어버리기 때문에 같이 시험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부기간 공부시간은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되는지 대체로 지금은 1년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6개월 정도만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거의 1년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된다. 지금 올해 기출 문제를 보면 감옥별로 전부 다 박서형 문제가 10문제 이상 출제됐습니다. 박서형. 박서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오른 것으로 연결된 것은 이렇게 박서형 문제가 많이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또 오른 것은 이런 게 많이 출제됐습니다. 오른 것은. 오지선다형은 오른 것이 어렵고요. 오엑서는 틀린 것을 고르는 게 어렵습니다. 보통 이때까지 시험을 32번 시험을 실시했는데 종합적으로 보면은 틀린 것을 고르시오가 70% 정도 출제가 되었는데 31회 시험에서는 오른 것을 묻는 것이 70% 정도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좀 어렵게 느낌이 왔을 것입니다. 수험생들 입장에서 본다면 오른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출제 경향을 보면 단순히 짧은 시간에 암기만 하는 것은 쉽지 않고요. 좀 더 내공을 쌓아야 되고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됩니다. 중요 사항만 해마다 출제됐던 부분만 암기한다 하더라도 겨우 60점 정도 받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부분, 좀 덜 중요한 부분도 다양한 부분을 공부를 해야만 확실하게 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험 과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과목, 시험 과목은 물론 다른 과목에서 말씀드렸겠지만 1차가 두 과목입니다. 1차가 부동산학개론, 부동산학개론이죠. 이것만 학문입니다. 부동산학개론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법과목입니다. 부동산학개론이 있고, 그 다음에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 있습니다. 두 과목이고요. 그 다음에 2차 과목이 세 과목인데요. 2차가, 2차 과목 세 과목이 뭐가 있느냐 하면 제가 맡은 게 공인중개사법이라고 제가 말합니다만 그 시험 과목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인중개사법인데 공인중개사법이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죠.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중개실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제가 담당하게 된 과목입니다. 원래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보면 법령이 70% 내외, 그 다음에 실무가 30% 내외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30회, 31회를 분석해 보면 전부 다 공인중개사법이 29문제가 출제되고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4문제, 실무가 7문제밖에 출제가 안 됐습니다. 법령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맡은 이 공인중개사법이 보통 효자 과목이라고 합니다. 이 과목을 80점 이상 받으면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70점만 받으려면 공인중개사법령만 해도 되겠죠? 여기서 28문제가 70점이니까요. 그래서 70점만 받기에는 쉽습니다. 공인중개사법령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80점을 받으려면 다방향으로 좀 더 깊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심도 있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30회 때에는 7문제가 출제되고요. 31회 때에는 4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또 이 공인중개사법은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개정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교제를, 새로운 교제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특히 2차 과목을 옛날 책으로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한 문제 때문에 당락이 결정되는데 바뀌기 전에 옛날 책으로 공부하다가 떨어지면 너무나 억울하죠? 이게 우리 기회비용이 1억 이상 듭니다. 학원비야 그렇게 많지 않지만, 여러분들 교제 사는 비용은 얼마 안 되지만 1년 동안 돈 벌 수 있는 걸 못 벌고 공부에 매진해야 되니까 기회비용이 엄청나게 손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책값은 아끼지 마시고요. 책은 꼭 새 교제로 공부를 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인터넷에 보면 옛날에 책까지 공부하는 분들이 들어 계시는데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또 폐지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2차 과목은 해마다 바뀌는데 특히 지금 공인중개사법도 20군데 넘게 바뀌었습니다. 내년에 바뀐 내용이 많기 때문에 특히 올해 지금 시험에 임박해서 바뀐 내용 이런 것들은 내년에 시험에 출제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내년부터는 이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도 내년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신고 제도가 신설됐습니다. 지금은 매매만 신고하죠. 매매계약만. 매매계약만 신고를 하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매매뿐만 아니라 전월세 임대차도 신고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우리 교재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교재에는 이런 내용이 없겠죠. 전월세 신고제도 이런 것들이 신설됐으니까 바뀐 내용을 특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실문대에 이 실무 파트. 지금 전체적인 과목을 다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공인중개사법령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2차 과목의 첫 번째 1교시에 보는 게 1교시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고역. 그 다음에 1교시 두 번째 과목이 공법입니다. 부동산 공법입니다. 모든 공법이 아니라 부동산 공법입니다. 공법이 1,000개도 넘습니다. 법이. 그 중에서 부동산 공법이 약 350개 법률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부동산 공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건축법, 주택법 이런 것들이 시험범위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학영정비법 이게 시험범위입니다. 민법의 경우에는 민법 총칙이 8문제 정도 출제되고 그 다음에 물건법이 14문제, 계약법이 10문제, 민사택별법이 6문제 이렇게 출제됩니다. 그런데 공법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12문제, 건축법, 주택법이 각각 7문제,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학영정법이 각각 6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2차, 2교시가 뭐냐면 2차, 2교시가 공시법령 공시법령 및 부동산 세법입니다. 모든 세법이 아니라 부동산 세법이 되겠습니다. 현업에 나가면 세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현업에서는 그래서 소홀히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수험생들은 세법이 16문제가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공시법령이 24문제가 나오니까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세법이 가장 질문 많이 합니다. 손님들이. 그래서 세법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공시법령이라는 게 뭐냐면 공시, 공개적인, 공적인 장부에 공개 표시하는 걸 공시라고 하죠. 그래서 등기부에 공개 표시되는 걸 등기법, 지적공부에 공개 표시되는 것을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그냥 첫 편의상 지적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등기법 12문제, 지적법 12문제가 출제되고요. 부동산 세법이 16문제가 출제되는데 부동산 총론이 총칙 부분이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총론, 총칙 전체적인 게 2, 3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을 취득하면 내는 세금이 취득세가 있고요. 그 다음 취득세에서 보통 3문제. 그 다음에 등록 면허세에서 1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31회 시험에서는 등록 면허세가 2.5문제, 취득세가 1.5문제 이렇게 특이하게 출제되기는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등록 면허세가 1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보통은. 그 다음에 또 재산을 보유하면 내는 재산세가 3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재산을 많이 보유하면 내는 세금, 종합부동산세, 종부세가 1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이 나오지는 않죠. 그 다음에 소득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를 합해서 6문제. 올해도 양도소득세 5문제, 임대소득세 1문제에서 6문제가 출제됐죠. 그래서 16문제잖아요. 올해 총치기 2문제. 그 다음에 5문제, 6, 9, 10문제, 16문제 이렇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게 양도소득세인데, 양도소득세는 팔아서 남으면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죠. 양도차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입니다. 자, 그래서 1문제 2.5점이고요.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평균 60점이면 합격이고, 40점 밑으로 과락이 있으면 안 됩니다. 40점은 괜찮죠. 16문제에 맞추면 40점입니다. 40문제 중에서. 그래서 15문제, 한 과목이라도 15문제를 맞추게 되면 무조건 불합격입니다. 그러면 1차에 부동산학교론 100점, 민법 40점 받으면 합격입니다. 그런데 부동산학교론 100점, 민법 37.5점 받으면 불합격이죠. 그래서 1차 과목은 만점이 80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100점 받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한 과목이라도 40점을 못 받으면 불합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과락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까지는 모든 선생님들을 다 사랑해야 됩니다. 영원히 사랑하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시험 볼 때까지만. 1년은 참을 수 있겠죠.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서 40점 이상은 돼야 되고요. 과목별로 최소. 그 다음에 평균 60점이면 됩니다. 그런데 1차 두 과목 100점 다 받아도 2차에 보태주지 않습니다. 1차는 2차 시험을 보기 위한 전제 조건일 뿐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수석합격자를 뽑았죠. 수석합격자를 결정할 때도 2차만 가지고 수석합격자를 정하게 됩니다. 1차는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수석합격을 발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석합격자의 저주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수석합격하신 분들 중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한 명도 없고 100%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수석할 필요 전혀 없다고요. 딱 60점만 받으면 90% 이상 개업하면 성공하는데 80점 이상 받으면 80% 이상 망할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80점 이상 고득점으로 합격을 했다면 반드시 적성에 맞는지 1년 정도 취직해보고 개업해야 됩니다. 그런데 65점 밑으로 합격하시면 바로 개업해도 90% 이상 성공합니다. 공부 잘하는가 하고 현업에 돈 잘 버는가 하고는 빅데이터에 의하면 반비례하는 경량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고루 해야 되고요. 1, 2차 전부 다 40점은 넘어야 되고요.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평균 60점이라는 게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렵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또 계속 시험을 보다 보면 한 해 어렵게 나오면 그 다음에는 쉽게 나오고 이게 해마다 조금씩 난이도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운이 좋으면 운칠기삼이라는 말도 있어요. 합격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운을 바라면 안 되고 실력으로 실력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무조건 합격이죠. 그런데 이제 공부를 안 하면 운을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운을 믿지 말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신다면 지금부터 하신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수업만 정확하게 따라 들으면 됩니다. 너무 무리하면 안 되죠. 오버페이스를 하면 안 되고 속도 조절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공부하는 건 마라톤하고 똑같습니다. 마라톤이 42.195km인데 지금 100m 뛰듯이 달리면 나중에 지쳐서 쓰러져요. 그래서 마라톤 하면 페이스메이커들이 있잖아요. 속도 조절을 하려고 여러분들도 지금은 의욕이 앞서서 빨리 공부하고 싶겠지만 너무 그렇게 오버페이스를 하면 지쳐서 쓰러지니까 우리 크리큘럼에 따라서 올프리 크리큘럼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전무 크리큘럼에 따라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오버페이스 하지 마시고 수업은 제때 제때 미루지 말고 강의가 업로드되면 바로바로 따라서 듣는 게 좋습니다. 미루다 보면, 한 번 미루다 보면 자꾸 이게 따라가기가 쉽지 않고요. 그러다 보면은 합격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알든 모르든 일단 그날 업로드되는 강의는 꼭 여러분들이 수강하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고요. 예습 복습은 지금 처음부터 안 해도 됩니다. 처음부터 눈물이 하면 빨리 지친다고 했죠.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에 대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법은 70점만 받으려면 쉽다고 했죠. 법령만 하면 되니까 이제 공인중개사법은 70점만 받으면 되는 과목이 아니라 80점 정도 받아야 2차를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공인중개사법을 보면 살해형 문제, 민법처럼 살해형 문제가 5문제나 출제되고요. 오른 게 27문제, 박서행이 12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이 가장 먼저 있는 게 뭐냐면 제1장이 총칙입니다. 총칙 제1장이 총칙인데 총칙에서 두 문제 출제됐습니다. 용어정이 중계대상물에서 두 문제가 출제되었고요. 그 다음에 중개업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중개업 파트인데 2장이 중개업이 아니고 공인중개사 제도네요. 공인중개사 제도 공인중개사 제도에서 보통 한 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31회 시험에서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공인중개사 제도는 뭡니까? 60점 이상 받으면 합격이다. 40점 밑으로 과락이 있으면 불합격이다. 이런 거 되겠죠. 또 1차는 1차로 끝나는 거지 1차 100점 받아도 2차에 보태주지 않는다. 이런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시험에 많이 출제되지는 않는 파트입니다. 이제 제3장이 가장 중요한데요. 제3장 중개업 중개업 파트가 무려 22문제가 출제됐고요. 올해 그 다음에 제4장이 지도감독입니다. 지도감독 무슨 말인지 몰라도 그냥 계속 듣고 있으면 됩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외계어 듣는 거하고 똑같다더라고요. 처음에는. 지금 처음에는 몰라서 힘든데요. 더 힘드는 것은 나중에 다 알아도 모르는 것처럼 처음 듣는 것처럼 듣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재미있죠. 듣는 게 지도감독에서 두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5장 협회 공인중개사 협회가 있는데 협회에 대해서는 이번에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협회는 가입해도 되고 가입 안 해도 됩니다. 협회는 자유입니다. 이미단체, 이미설립주의, 이미가입주의입니다. 그래서 협회에 대해서는 이번에 출제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보칙 총칙이라는 것은 총체적인 규칙이라는 뜻이고 보칙이라는 것은 보충적 규칙 그 다음에 부칙은 부수적인 규칙이죠. 보칙이 보통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올해는 출제되지 않았었습니다. 31회 시험에서는 출제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7장이 벌칙입니다. 벌칙 벌칙에서 두 문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총 합하면 29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4문제가 나왔는데 첫 번째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해서 두 문제 신고 제도에 대해서 두 문제 그 다음에 외국인 외국인 부동산 취득 특례에 대해서 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특례라는 것은 특별한 예외죠. 외국인의 경우에 우리나라 사람보다는 더 규제를 더 심하게 하겠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 그래서 외국인 특례에 대해서 한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토지 거래 허가 토지 거래 허가 제도에 대해서 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4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33문제가 법령이고요. 그 다음에 실문데 실무는 전 과목이 모두 다 실무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중개 실무하려고 다른 과목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무가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민법에서도 반드시 한 문제 나오죠. 민사택별법에서 그 다음에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도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고요. 해마다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경매에 대해서 한 문제 시험에 나왔고요. 경매 그 다음에 매수신청대리 매수신청대리에 대해서도 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매수신청대리라는 게 뭐냐 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입찰대리, 입찰표를 대신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의뢰인들을 대신해서 그 매수신청대리에 대해서 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 파트에서는 한 문제씩 반드시 나옵니다. 네 문제 그 외에 나머지는 이제 어디에서 나올지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부동실명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일단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이런 게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제목증도 그냥 지금은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분묘기지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런 파트가 시험에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그리고 농지법 농지치득자격증명 농지치득자익증명 이런 파트에서 또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는 전과목이 다 실무의 범위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대체적인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공인중개사 제도, 시험 제도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첫 수업을 듣고 다짐해야 될 것은 시험 볼 때까지 모든 우리 강의, 업로드 내는 강의를 빠지지 않고 듣겠다.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의욕이 앞서서 잘 됐다가 가면 갈수록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모두 다 합격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번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